산불 예방 진화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의 부상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됩니다.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사처는 현재 최대 5년의 휴직 기간이 넘으면 해당 공무원이 직권 면직될 수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.